같은 재판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판사가 이준석 측이 제기한 비대위 체제 전면 무효 가처분 소득을 같은 판사가 황정순과 황성순과 하는 판사죠 이제 재판 기피 신청이라고 내가지고 판사를 좀 바꾸든지 해야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같은 판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비대위 출범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높다는 정도가 아니고 제 판단에는 아주 높다는 겁니다 판사가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첫째 판에서 내뱉었던 그런 결론을 번복할 가능성은 현재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가처분 판결을 다루는 판사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를 법원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당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만 수뇌부들은 그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시죠 이준석 주호영 같은 재판부에서 9월 14일 날 신문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자체 전부에 대한 효력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낸 2위 신청 신문길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판사란 겁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황정수가 8월 30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회 8명 전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9월 14일 날 오전 11시에 신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국힘당에 2위 신청을 한 것도 같은 판사가 다루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같은 판사가 동일한 그런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는 당연히 이준석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 판사를 교체해달라 그렇게 법원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견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2연패의 위기 속에 법적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적 준비를 총력을 기울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판사 마음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다 확인했잖아요 여권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정지된다면 더 큰 혼돈이 닥치는 것이고 다만 똑같은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국힘당의 수뇌부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동일한 판사의 판결을 받고 2연패에 당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이미 완전히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에 첫 번째 가처분 신청 판결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판사를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를 야무지게 하면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해야 되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도된 걸 보면 당내에서 걱정은 있지만 판사까지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야물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법을 아주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판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전에 자신이 내린 그런 판결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니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맞는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결과인 거죠 국힘당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뇌부가 판사를 기피 신청을 해 가지고 새로운 판사 하에서 이 사건을 판결을 받는지 아니면 설마 이번에는 잘 안 해 주겠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무슨 항정순과 황장순과 그 사람 함께 받으면 제가 볼 때는 확률 90% 이상 정도는 이준석 가처분 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힘당이 야무지지 못해요 전투력도 없고 그래서 웰빙 정당이라는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문제가 참 큰 거죠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맞는다면 당연히 뭐죠 판결은 예상이 가능하다 이야기죠 누가 보더라도 예상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국힘당이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기 hkl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황장수가 다른 판결을 하겠습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야 이 친구들아 연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권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판결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연먹어라 그렇게 내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님이 또 이 뼈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국민의 힘은 무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입니다 황정수 판사입니다 황정수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정치적 성량이 물신 풍기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맛이 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한 번 보시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을지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많이 판결을 받으면은 그건 저의 그야말로 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동일한 판사에게 이 연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예상합니다 여러분 예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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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